고용하고 복지 쪽에 대해서 크게 나눠서 2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이라는 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노후 보장이 제대로 안 되고 그런 상태에 처해 있는 사람들의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2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일자리를 줘야 되고 그다음에 그게 안 되는 사람들한테는 정부에서 복지정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지원이 가야 되고 이런 큰 틀에서 볼 수 있는데 우선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냐 고령자들 중이에요. 지금 고령자들 중에 밖에 나가 있는 사람 중에 본인은 일을 하고 싶은데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냐를 놓고 말씀드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예를 하나 들어서요. 시장에서 어떤 물건을 파는데 싼 가격의 물건을 사고 싶은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파는 사람도 싼 가격의 물건을 팔고 싶은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가격 규제를 해서 물건값을 높게 책정을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팔고 싶은 사람들은 팔고 싶고 사고 싶은 사람들은 사는데 그 가격에서는 거래가 안 이루어지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게 지금 우리나라 노동시장 현실입니다. 고령자에 대해서 하는 노동시장에 대해서. 무슨 얘기냐면 고령자들 같은 경우에 기업에서 고령자들을 고용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있는데 물론 회사에 가서 일하는 사람들도 일하고 싶은 생각이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법이나 규정에서 정한 월급이나 이런 부분들 나머지 복지제도나 이런 것을 해줘야 되는데 실제 지금 우리나라 임금체계를 보면 연령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많은 임금을 줘야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근로자 일하는 사람하고 월급 주는 사람하고 생각하고는 전혀 딴 판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가령 지금 최저임금을 다 지키고 무슨 법을 지키고 무슨 법을 지켜서 줘야 되는 월급이 최저임금이 209시간 기준으로 해서 12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어제 최저임금이 새로 결정이 됐습니다마는 실제로는 120만 원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일을 하고 싶은 사람도 많이 있고 좀 임금이 적다면 고령자들 같은 경우 책임감이나 이런 면에서는 젊은 근로자들보다는 훨씬 나으니까 쓰고 싶은 사람도 많은데 쓸 수가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결국에는 기업이나 이런 시장에서 시장 논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는 맡겨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고령자들의 고용을 일반 정규직 근로자들, 젊은 정규직 근로자들의 잣대하고 똑같이 봐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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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